증시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면서 상장지수 펀드, 즉 ETF 괴리율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ETF 괴리율 초과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폭 증가했는데요. 투자자들은 ETF 괴리율만큼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ETF 괴리율 초과가 발생한 건수는 총 465건. 어제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8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괴리율이란 해당 ETF의 순 자산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뜻합니다. 괴리율이 초과 발생한 ETF에는 구리와 농산물, 팔라듐, 금속 등 원자재 ETF와 원유 러시아 관련 ETF들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 공급자 LP들이 즉각 대응하지 못해 괴리율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동시효과 때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괴리율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변동성이 커지면 LP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통상 국내 자산형 ETF의 경우 1%, 해외 자산형 ETF의 경우 2%를 넘길 때 괴리율 초과가 발생합니다. 괴리율 초과가 발생하면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는 관련 소식을 공시해야 합니다. ETF 괴리율이 커지면 향후 괴리율만큼 손실이 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HTS나 MTS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ETF의 INAV를 잘 확인하시고 이 INAV 대비해서 거래 가격이 많이 왜곡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매를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NAV 근처 수준에서 적정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투자자들은 ETF 투자 시 실시간 추정 순 자산 가치 INAV를 확인한 후 거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때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ETF 투자 시 괴리율 확대 여부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